오늘 소개할 무료 프로그램은 블랭켓 시큐어라는 데이터 연구 삭제 프로그램입니다. 더보게 첨부할 링크를 눌러 공업을 방문하면 프로그램 소개를 간단하게 볼 수 있는데요. 삭제할 파일 이름을 임의로 변경을 하고 임의의 숫자로 여러 번 덮어 써서 삭제한 파일을 복구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설치 파일은 세번째에 있는 64비트 윈도우용을 눌러 다운로드합니다. 다운로드한 파일을 더블클릭하고 동의합니다를 선택한 다음 OK를 눌러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모든 메뉴가 한국어로 번역된 걸 볼 수 있는데요. 사용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연구적으로 삭제할 파일이나 폴더 등을 그대로 드래그를 해서 등록한 다음에 상단에 있는 삭제를 누르면 끝납니다. 이렇게 제거한 다음에 프로그램을 종료하면 됩니다. 기타 별다른 옵션을 설정할 필요 없이 순기능인 연구 삭제 기능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분들은 언제든지 다운로드하고 유용하게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